안녕하십니까 잘 자고 잘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려고 대략 아침 첫날입니다 지금 저희는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일정은 조식 먹고 액티비티 하러 가고 그럴 겁니다 좋죠? 지금 새벽이라 사람이 없어요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스칼라 호텔은 스칼라 아르페와 달리 지워진 지 조금 되어서 또 그래도 뭔가 체계적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새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많듯이 여기는 무슨 검은 새가 많아 까마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왼쪽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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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오 이게 메시코 메시코 브로래 커피 바나나 스무디 스무디 형이 너무 귀엽지 않나? 귀여워요 고기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고기 오랜만에 오블렛 오 오믈렛 이거는 멕시코 커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인테리티랑 커피랑 짜가 어울려요 오! 달아 멕시코 커피 커피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? 뭔가 대피 맛 나는데? 역시 아메리카노 오멀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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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좋아 맛있어 다 먹어? 달아서 좋지 오멀렛 오멀렛 오멀렛이 제일 맛있다 아이스크림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 맨 위가 옥수수인데 오멀렛 금방 좀 돌아오 Contract 흥희 목 Wel고 휴 B 그라시아 образом ado 안녕하세요 그라시아가 안녕하는 거에요?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에게 감사합니다 해서 아까 아기가 그라시아로 Latin Katie 어 또 스칼렛 호텔의 장점 곳곳에 이거 누르면 사진 찍힙니다 여기서 사진 찍는 건가? 그 날은 사진 찍는 건가? 그 날은 사진 찍는 건가? 이거 안 나? 이거 식힌할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